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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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창고 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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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챔ASHU 그는 슬픈데로 한참, 아, 아, 그래? 그, 따지 말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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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고려, 고려, 고려 고려, 야, 잠깐, 한 번 더 응? 효연, 네, 네 음악 내요 음악 내요 마음, 마음으로 주는 거거든 오케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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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side that you know tango start right then yeah that like this and true so beautiful you know that's an empty not only 예. 예. 이건 기본. 이건 기본. 이건 기본. 조금 더. 이건 좀. 이건 바로. 귀여운 아들. 귀여운 아들. 귀여운 아들. 귀여운 아들. 아들. 좀. 참. 너무. 어떻게. As 용기 없이. 용기 없이. 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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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여기 있는 부분은 모두 손이nyt akt드렸습니다. 여기 있는 부분은 조금 남고있어요. 여기, 이 부분은 조금 남아요, 안으로서 손이 없을 거에요? 그리고 또 다른 마음을 들어요. 그리고 조금 더 음악을 들어요. 조금씩 일어납니다. 아침에 일어납니다. 저는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어납니다. selection 뭔가 not only hell Hasn't not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을 위해서 자막을 만나뵙니다. 한글자막 His 선생님, 여쭤보시는데 뭐 드시네요. 진지를 뭐 드세요? 선생님 뭐 맛있는 거 뭐 드세요? 선생님, 여쭤보시고. 뭐 예고 네 그래서 예 아 예 아 아 아 아 아 예 예 First of all, fishה new fish, mushy Parkinson sap. coleger used to be PT. Let's treat wine with vegetables. Talk about olive oil. Olive oil. 다음은 학교에서 공부하기도 합니다. 또 한번 해iel 한 방에 한 3회에 가서 몸을 위해서요 아가가 하는 겁니다 뭐가 나와서 고소하게 고소한 저게 나의 핵브를 한 번이나 이렇게 해서 눈을 너 6시 하루 하루 한 시간 정도 사 induce 한 시간 정도. 하지만 제가 한 한 시간 정도 일하여 일 년 동안 일하여 일 년에 와서 일하여 한 시간 정도 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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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려는 것. 나는 나는 일하고. 하 sólo ambir 일하지 0,0. 그니까요. 구경할 수입을 일하여. 한 시간 정도 일하여. Sometimes, then she'll send the newspaper out and on. And the newspaper. All over the newspaper. She picks up the newspaper at all their people's houses, drops them at their doorstep. When the wintertime is very cold, behind the Sun. Not this way. 내 머리가 흔들뿐 내 머리가 흔들뿐 몇몇 사람들은 이렇게 흔들뿐 뭐지? 뭐지? 이렇게 흔들뿐 이렇게 흔들뿐 네, 너 춤 미쉬는 나를 배워는거죠? 너 춤을 만나요? 아뇨, 춤을 밤하나요? 입을 때가 되는 건가요? 이게 종이의 원충 잘 찌게 되죠? 네 Rifait 지원이 Mün sequencing. 다음 쥐고 mast, 쥐고 잘 할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腿. 제腿은 이렇게. 제 손은 이렇게. 제腿은 이렇게. 그러니까 정체. 제 손은 이렇게 안 하시면. 이렇게 안 하시면, 선생님이 또 Typ Christine. 제 손은 이렇게ие. 그 highlightts dance? 잘 부탁드립니다. 정말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부르세요? 아오 세 네네 안아가고 다필어 아오 에이 일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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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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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세계 3인방 중 유일하게 생존에 있는 배구자 선생이 한란 스튜지오를 방문했습니다. 하와이 국립학교 교원노조는 어제 정부 측에게 사업에 대한 통거문을 공식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어제 교도소 탈출범이 호놀룰루 경찰서를 차로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다시 체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부시행정부는 미국에서 근무하는 러시아 외교관 중에 많게는 200명 정도가 간첩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듀오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3일 금요일 KBSD 저녁뉴스입니다. 지난 1920년대와 30년대 한국의 새로운 춤세계를 구축한 3인방 중 유일하게 생존에 있는 배구자 선생이 어제 한란 스튜디오를 방문해서 원생들을 격려했습니다. 한국의 서양의 신무용을 받아들여 민족무용 창작에 앞장섰던 배구자 선생을 비롯해 고 최승희, 고 조태권 씨 등은 우리 춤의 독자적인 개성과 정적인 소재를 일반 민중에게 소개한 선구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올해 100살의 나이에 정정한 모습으로 자매였던 고 배할라 선생이 창설한 한라함 무용연구소를 방문한 배구자 선생은 동생에 대한 추억을 더듬으며 예술인의 혼을 강조했습니다. 여러 아이들이 춤을 추고 그럴 때 한 애가 다른 사람과 다른 거로 해요. 다른 사람 올리는 달을 자기는 내리고 그럴 때 선생이 나를 이렇게 돌아다 보고 웃어요. 선생 어떻게 해요? 그러고 웃음. 무서운 거 아니에요. 웃고 어떻게 하면 어떡해요. 고마워요. 그대로 해라. 그대로 해라. 내가 웃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올리는데 자기는 다리를 내리고 올렸다 올렸다 하는데 나중에 끝나가지고 끝나고 올 거 있었습니다. 그 어른이가 창조에 자라나가지고 한라였었어요. 한라가 그때 어떤 기분이 어떻더냐고 하니까 형님이 저렇게 웃고 있을 때는 자기도 웃고 싶고 잘못했다는 거 하나도 마음이 없고 그대로 끝까지는 같이 다른 사람하고 춤을 끝냈습니다. 내가 그거는 네가 좋은 걸 배운 거야. 어린아이들을 가르치을 때 무서운 얼굴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잘못했다더라도 그때 웃고 그래 그대로 해라. 그대로 하라고 하면 그 아이가 제일 퍼스널리티로 내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끝까지 한 거 하는 거야. 거기서 얼굴로 이쪽에서 이렇게 하면 그 아이 춤을 못 추는 거예요. 춤은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춤이니까 잘못해도 보는 사람이 하나도 우습게 보지 않은 거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나 가르치는 법이다. 그래서 한라는 그대로 했을 거예요. 배구자 선생은 지난 1944년 해방전에 미국 본토로 이주했으며 배할라 선생은 지난 1949년 하와이에 무용연구소를 세웠습니다. 캘리포니아 산타바바라 주립대학교에서 동양문화를 가르치며 올해 백수를 맞이한 배 선생은 앞으로 일본을 거쳐서 한국에 귀복할 예정입니다. 백부자 선생의 스승인 백부자 선생이 21일 하와이를 방문해 한라함 스튜디오에서 원생들을 만났습니다. 지난 3월 4일 캘리포니아 산타바바라에서 백세 생일 잔치를 가진 백부자 선생은 최초로 한국 고전무용을 해외에 알리는 춤의 대가로 자신의 제자였던 고 배한나 선생이 설립한 하와이 한라함 스튜디오를 찾아 후배들과 함께 춤을 추며 뜻깊은 해우를 가졌습니다. 배 선생은 백세인 나이에도 불구하고 단아한 모습으로 과거 일제시대에 겪은 역사적 사건 등 기록될 만한 이야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북이고 남북이고 남이고 한 손바닥인데 그 뭐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난 여기 있어가지고 어떻게든지 내 허둥구를 끝내고야 말겠다고 그랬어요. 나는 원래 그때 조선 조선 민족의 민족이 기가 막힌 좋은 예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사람마다 다 예술가예요. 보니까 슬퍼도 춤추고 조화도 춤추고 생일이라고 춤추고 뭐라고 춤추는 거지 제 눈에는 한국 사람이 다 그런 것 같았어요. 조선시대 마지막 왕의 외손녀로 태어난 백구자 씨는 한국 무용은 자신이 창작해 보급해온 춤으로 남의 춤을 모방하는 것은 전통춤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둘, 둘은